캐나다의 맑은 하늘입니다. 오늘은 애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아침 쪽으로 아침 산책 겸 쉬와 풀을 하러 나왔는데 벌써 푸는 두 번 했고요. 쉬도 두 번 정도 했습니다. 이렇게 강아지들이 냄새를 맡는 거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. 넓은 잔디밭에서 산책을 하면서 걷기도 하고요. 같이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거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가자! Come! 이상 캐나다에서 맑은 하늘이었습니다. 한국에서의 강아지들도 여기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강아지가 또 뭐 찾은 게 있나 봅니다. 아무튼 이상 마치겠습니다. 캐나다의 맑은 하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